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기출의 미래 강의를 할 박정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2019학년도 수능 또는 평가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왔던 평가원이나 수능의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우리 EBS에서 출간한 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꼼꼼한 자세한 해설 설명까지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불편했던 점들 또는 왜 이렇게 됐지 잘 이해가 안 갔다는 부분들을 상세히 수록해놓은 교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연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수능이라든가 평가시험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좌를 과연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오늘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강좌의 구성입니다 전체 문항수는 420문항이에요 30강좌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300문제로 구성된 우리 기출문제 기출편이 있고요 미래편이라고 하는 우리 EBS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가 120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어떤 트렌드나 경향성을 반영한 120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중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형태의 문제들을 기출편과 미래편을 같이 공부함으로써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300문제와 미래편에 들어있는 120문항을 420문항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의 아마 물리원성적이나 실력은 일치월장했다라는 것을 선생님은 확신을 하고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해설강의를 통해서 아 선생님 저거를 저렇게 푸니까 더 빠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집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기출문제집은 결국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나왔던 트렌드의 경향성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강의 한강 한강을 사용하고 공부하고 한 문제 한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다 그런데 지금 패턴에 이렇게 나온단다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난도 역학 문제가 되겠죠 우리 고난도 역학 문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가질 수 있고요 1등급을 저어할 수 있는 문제 그렇죠 결국은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싸움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그렇죠 아무래도 기출문제 전체를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이 강좌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미래편까지 있기 때문에 미래편을 통해서 출제 경영 트렌드의 연속성에 있는 그런 진화된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개념을 확인하고 싶은 학생들 결국은 물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가진 개념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을 이 강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난도 역학 문제에서 빠지기 쉬운 오점 또는 오해 허점들 그렇죠 오 개념들 여러분 잡아내야 될 겁니다 평강 시험 보기 또는 수능 보기 전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일 등급이나 이등급 반대 저해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오 개념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서 야 저렇게도 풀리네 저거 무슨 방법이야 해설지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인데 이건 어떻게 저렇게 푸실까 빠른 방법을 선생님이 조금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줘서 2019학년도 수능 대비 평가원 대비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1강에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1강에서 만나요 안녕